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사를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적어도 한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땅을 주시는 근거를 상지시켜주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그것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 근거를 상지시켜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상징적인 바위를 큰 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 것인지를 또 이어서 27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28장의 상사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단순함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 덩이에다가 다 쓸 수 있다면 그 말씀은 그렇게 종류가 많거나 복잡다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두 가지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율법의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거기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을 세우는 데에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 에발산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서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왜 저주의 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라고 그랬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된 기능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 돌을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하지 않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 27장 11절부터 26절 사이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율법은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 두 가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죄들은 결국은 의무에서 이탈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탈한 모습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라는 뜻이 바로 그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을 보면 부모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특별히 가정의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권리가 있느냐 또 자녀들이 우리 나의 자녀의 권리는 뭐냐 남편의 권리가 뭐냐 아내가 권리가 뭐냐 이렇게 나가면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주목을 하여서 보게 될 때는 거기에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저주들을 보면 은밀한 죄들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이 된 그런 죄들을 보면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는 죄 결국은 사회가 부도덕하게 만들고 사회를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시작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의 정함이 없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의 전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도 시작하여서 결국은 그것이 죄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 죄는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죄로 번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다스려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에 걸쳐서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멘하는 데 끄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이라고 하려고 하면 마음에 참 많은 끄리낌이 되고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심이 찾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양심을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양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양심의 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양심의 가책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양심은 바로 이 율법의 반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고 또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장면은 궁극적인 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를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미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도를 가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역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그런 미혹된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심플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하늘 앞에서 잘 컨트롤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저주의 길에 언제부터 서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다 큰 돌을 세워라 석회를 바라라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냐 저주냐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중심에 서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우리가 에발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복잡다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능히 거기를 갈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에발산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